매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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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빠진 전처럼 무슨 매니악 비 비 너머리같이 매니악 비록 사라트도 정신없는 매니악 매니악 다쳐진 형실 클럽처럼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어요 스트레이 키즈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데뷔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있죠 올 한 해에도 여러 글로벌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월드 투어로 전 세계 곳곳을 누르며 다푸게 보내고 계시죠 무대 위에서는 불꽃 카리스마 무대 아래에서는 비글미 출구 없는 매력으로 글로벌 밴드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스트레이 키즈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들리시죠 반가וא 소리 네 그러면 보다판은 차원에서 힘차게 인사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시작 안녕하세요 트릭스입니다 오 어서오세요 자 2022 마마 어워즈 무대에 섰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또 이렇게 마마 어워즈라는 큰 시상식에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 오늘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무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하신 특급 무대를 스포일러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잠시 후 공개될 스트레이 퀴즈 무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저희 스트레이 퀴즈의 무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몰아치는 소용들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기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오랜만에 또 스케일 큰 퍼포먼스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2022년에 스트레이 퀴즈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네 올 한 해는 우리 스테이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스테이분들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팬분들이 스트레이 퀴즈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든요 특급 기회도 드려야죠 남순 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캡처 캡처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스테이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봄무대가 시작되면 그 기대 몇 배는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기대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조금 추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감기 안 걸리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본인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이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팔퍼라 나 나 나 모든 게 난 궁금해 예보!! 마니악 에너지!! atura에 got its fetal 어우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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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트리플 밀리언 셀러 기록을 세운 글로벌 핫 아이콘이죠 스트레이키즈 축하드립니다 약속에 맞은 것 처럼 저 매니아 빙 빙 걸어버리겠지 매니아 라이브 킹스토리처럼 걸어버려 매니아 매니아 하하 매니아 나가 봐줍니다 저의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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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살을 틈을 손을 죽는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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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즈입니다 스트레이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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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크 first of all would like to say a really big thank you to everyone who helped us receive this award did not expect it at all it's all thanks to you guys I'm very stoked right now I'm very very surprised the members are surprised as well big thank you to you know our JIP JIP family you know the people who always work with us thank you to everyone and especially to Stays because you know this is all because of you guys so thank you so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네 정말 이렇게 소중한 정말 큰 상을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그리고 그리고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까지 왔었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정말 늘 항상 스테이한테 고맙고 늘 항상 언제든 늘 스테이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JYP 일본부 형 누나들 그리고 우리 JYP 박진영 PD님 그리고 정국 사장님 그리고 지은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이어서 정말 저희 요즘 스테이 덕분에 믿기지 않는 기록들을 계속 선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진심으로 더 진심으로 음악하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여덟 명이서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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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키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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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cket ають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입니다. 너무너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승민이가 말한 것처럼 요새 아침,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새로운 삶을 받고 있는 느낌을 항상 우리 스테이 덕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올해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과 저희에게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기억들을 많이 많이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한 스테이에게 또 좋은 기억 하나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시는 응원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멋진 무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노, 여러분. 매체스키 연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되겠다.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director.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ент embarrass씨와 함께 점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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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